배우 조우진 유봉컴퍼니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는 배우 조우진, 39, 2호는 10월 14일 결혼한다. 조우진 소속사 유봉컴퍼니는 조우진이 오랜 시간 쌓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일반인인 예비 신부와 결혼한다. 몇 예식은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두 사람 앞날의 따뜻한 축복과 응원부탁 그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우진은 1999년 연극 마지막 포옹으로 데뷔해 영화, 내부자들, 더킹, 보안관, VIP, 남한산서 브라더, 강철비, 1987, 찬궐 등과 드라마, 38 사기동대, 도깨비, 시카고 타자기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에서 역관 인관수를 연기한다. lisa 골뱅이 yna.co.kr 2018년 9월 25일 8시 34분 송구